처음에 낚시 하셨을때는 몇살때 하신거에요? 10살 근데 거의 비슷해요 이게 낚시 취미로 되는 분들은 어렸을때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때 아버지 따라서 엄청 했거든요? 막 그런 캠핑 느낌이랑 아버지랑 같이 시간 보내면 이게 좋은 추억이 평생 가요 저도 애기 크면 무조건 데리고 같이 가려고 좀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낚시를 박프로 같은 사람한테 배우면 대한민국의 그 스탠다드로 배우는거지 어? 야야야 얘 낚싯대 봐 야야야 얘 낚싯대 봐 줄 잡아다녀 줄 잡아다녀 어 뭐야 이거 줄이 끊었어 빨리 줄 잡아다녀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잡아다녀라고 빠져버렸어 낚싯대 어디가 빠졌어 이거 뭐야 이거 그것도 올리브 올라온다 계속 걷어 예 아니 이런건 뭐지? 이거 어떡하죠 저 낚싯을? 꼽아야지 꼽은게 아니고 부러졌습니다 어디가 부러져 아 이런 아 잠깐만요 근데 빌려 또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글쎄요 네? 글쎄요 아니 이거 이거? 이거 누구꺼에요? 사진 찍어놓을거에요? 야 안니는 선장님 세밀하네 여기 온화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똑같이 되면 어떻게 해요? 아 괜찮아 괜찮아요? 이거 닭가위에요? 아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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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스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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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게 할게요 지금 지금 동현 낚싯대 부러져서 왜? 선장님 낚싯대를 하고 있대요 이게 어떻게 부러져? 일부러 부러뜨린거 아니야? 아 낚싯대가 부러질 일이 없을텐데 땡기는 안 부러졌는데 고길 수도 있다 아닌데 선장님이 수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있어 진짜? 선장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야 야 고기가 이 빡대를 부러뜨린다고 고기가 이 원줄에 이거를 부러뜨린다는게 말이 돼 어 어 어 뉴 뉴 이거 어떻게 할게요 두개 한번 알려주세요 뭐야 이거? 자 갑니다 느낌 와요 이제 네 아 입주로 온다 입주로 안다 와 이거 오자네 이거 보죠 네 어어 물어다 물어다 입주로 온다 입주로 온다 입주로 왔다 네 뜯어먹었어 뜯어먹었어 입주로 왔는데 아 치구멍이 네? 오 왔다 치구멍이 네 네 오오 오 입주로 온다 입주로 온다 입주로 온다 입주로 온다 입주로 온다 땅바닥에 대고 있는 거야 지금? 아니야 아직 안 닿았어요 어 물었네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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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있어 야 잡았다 잡았다 누구야 있다 누구야 있다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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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건이 현재 비건 잡은 비건이에요 유객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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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었다고 야 아 우와 물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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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하하하 천재다 진짜 너는 진짜 천재다 물었다 잠깐만요 천천히 해 천천히 어 뭐야 이거 아 이게 있었네 에라이 뭐에요 이거? 하나 둘 셋 에라이 에라이 뭐예요 이거? 아깝다 어?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요? 아깝다 어? 아깝다요? 아깝다 지금 현재 이대로 도대체 아깝다 오케이 자 이대로 끝나면 저 벤츠 두 개예요 오케이 아깝다 잡아주 아 이게 아깝다예요? 와 이게 아깝다예요? 하하하 야 너무 작아서 도시어부 대마도 첫 아카라타예요 오 대박 도시어부 전체 야 이거 맞아? 손뱅이 아니야? 대한민국 최초 UFC 진출에 이어서 두 번째 커리어 도시어부 최초 아카타 어깝다 잡았습니다 못살겠다 네 지지 높은데 아카타 첫 아카타입니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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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와? 시야를 찾아 너 왔다 시야를 찾아 에이 솜팽이다 어? 솜팽이 아 솜팽이 크다 헤헤헤 솜팽이 색깔은 빨겠는데 솜팽이 솜팽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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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잡았네 뭐야? 도겸 아카타 도겸 아카타 아카타 되게 끊겨지죠 끊겨서 도대체 아카타는 어떻게 생긴 거야? 본 적이 없으니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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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은 계속 있어요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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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동현이 있어요 동현이 있어요 왔다 왔다 아 얘 왜 이래 동현이 아카타 이렇게 와 이거 크다 이거 커요 이거 커요 네 아 이거 크다 우와 이거 4자다 무조건 와 온다 온다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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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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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간다 살짝 들어와 살짝 들어와 올려 막 간다 아카타 아카타 막 간다 아카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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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카타 크다 아카타 크다 아카타 크다 빨리 빼놔 빨리 빨리 빼놔 오케이 그 낚싯대 한번 빌려줘 네 알겠습니다 그걸로 한 마리 잡아보자 야 이거 크다 우와 크다 그거 좋아 그거 좋아 동현이 진짜 웃기네 야 세레머니 많이 해 단우야 단우야 연우야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? 신기한 거 보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바닷속에서 아빠가 엄청 이쁜 물고기 잡았지요 짜잔 우와 진짜 이쁘지 아빠랑 같이 이 장치 오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다음에 같이 오자 우와 깔맞춤인데요 이야 대박입니다 예 봤습니다 30 아 32 종현아 까다 32 오케이 틴고 갈수 날씨 어머니 어머니 주변 형